갑자기 기장이 왔다. 사실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같이 간 동생이 지금부터 갈 곳은 주말엔 절대 올 수 없는 하플이라는 말을 듣고 소개도 해볼 겸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다. 이번에 같이 간 친구들은 운동 모임에서 만나게 된 애들인데 이 녀석들의 특징은 운동에도 진심이고 푸파에도 진심이다. 아 술도. 아무튼 기장 가기 전에 화면역에서 잠깐 스몰 푸파를 했고 이후엔 죽성성당이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진심인 친구 덕분에 이렇고 저런 사진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하플. 료코라는 일식당이었는데 알고보니 경주에서 핫해져 부산에 2호점을 냈다고 한다. 파스텔톤의 베이지색이 다른 건물들과 비교되었고 여느 기장 레스토랑들의 특징답게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비우게 않네. 만석이 되기 전에 자리를 잡은 우리들은 머릿수대로 음식을 시켰고 그러니까 안심같이 오므라이스 누들 카레 이거 4개 다 시켜가지고 쉐어. 4개 다 시켜서 더 먹자. 아 좋네 좋네 좋네. 끝내야겠네. 그래서 시킨 것들. 아 아 아 편집 편집할 때 제일 괴롭다 이게 와 미치겠다 지금 암튼 4개를 다 시켜보았고요. 음 일단 안심카츠 안심카츠 한 사벌이 했는데 이게 약간 고급진 돈까스 고급진 돈까스 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뉴에 적힌 그대로 안심 부위를 사용한 돈까스인데 아 이게 되게 좀 부드러운 게 입에 딱 넣자마자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몇 조각이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조각 했는데 언제 다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순삭이었습니다. 암튼 그리고 다음은 류끼. 요 류끼 누들. 류락. 류끼 누들. 아 진짜 발음하기 힘들다. 류끼 누들이라는 걸 시켰는데 이건 약간 중화요리스트? 불맛 나면서 매콤하고 그러면서도 달콤한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식이랑은 약간 좀 거리가 먼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중화요리스트의 그런 맛이 났었고 그 다음에 카레. 카레는 솔직히 비주얼이지. 솔직히 카레는 그서 그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메뉴는 솔직히 비주얼로 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 맛있었어요. 그니까 소스가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카레는 카레일 뿐이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솔직한가? 그 다음에 먹었던 거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얘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메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안에 볶음밥이 쪼까두기했다. 불맛 나는 것이 매콤한 맛이 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암튼 얘는 이제 소스랑 같이 섞어 먹어야지 맛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먹을 거 보자마자 흥분해가지고 네 지금 이거 다시 목소리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 아 진짜 미칠 것 같다. 아 진짜 배고프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무는 분명 월요일인데 왜 주말 분위기가 나는 것일까? 아 근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제법 있네. 아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월요일에 일 안하고 놀러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뭘 하는 걸까? 의무만 남은 채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보자마자 신상의 기운이 느껴진다. 찾아보니 어떤 과자점의 카페브랜드라던데 때문에 카페보다는 흡사 빵공장에 온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특이했던 것은 넓은 공간만큼 좌석도 많았는데 배치 자체가 웨이팅 따위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이게 전부 다 이거 다 좌석이네. 자리 없어가지고 뭐 난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비교는 뭐 이런 스틱 여긴 요즘 소금빵이 그렇게 유행한다던데 솔직히 이름 듣자마자 맛과 식감 된 적이 바로 나와서 그냥 다른 빵들을 먹어보기로 했다. 와 이쁘다. 비주얼 진짜 대박이네. 이거 동뚜리야. 그러게. 여유가 좀 궁금하다. 그쵸? 그래서 지른 것들.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구경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 싶다. 오픈로 된 일을 확인할 수 없는 편이 오우 루프탑 카페에서 3층을 오면 이런 수트 야 이게 좌석이 넘쳐나네 어허우 되게 주말 같지 않나? 맞아. 사람이 너무 그니까 터져나갈 것 같은데 완전 대가 없겠지? 안녕해줘 이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손 흔들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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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사람들이 손 흔들어 어색하면 말 번하고 계속 손 흔들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퍼진 소품샵을 뒤로 하고 산책 직거래를 해요 동주에 수령한 거 이런 건 또 사줘야 되는데 마지막엔 잠깐 공원에 들렸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았고 시간대도 그렇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다들 까망까망하구만 좀 더 일찍 왔으면 단풍을 좀 더 제대로 즐겼을 텐데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요즘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혼자서 다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어울리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혼자라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이루는 성취감과 재미 혼자라서 지나쳤던 것들을 알아가는 신선함과 즐거움 때문에 내 삶도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간다 간다 가라 잘 가라 이 정도다 내가 문득 언젠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생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까봐 살짝 두렵기도 하지만 이 빈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해답을 찾아 채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에 걱정은 크게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의 느낀 점 하플은 요일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뭐든 미리 걱정하지 말자 끝 그 뒤로 한입 도착 이거 너무 좋아 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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